정답? 어? 어떻게 해? 나 안 될 것 같아, 나도.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. 나 조금 나온 것 같은데. 이거 봐, 나 좀 나았어, 이거 봐. 나도 나왔다, 형. 나도 나왔다, 형. 야, 너 왜 그래, 진짜. 갑시다, 갑시다. 형은 없는데 나머지 사람이랑 집중해야지. 아, 이거 너무 어렵다. 괜히 슬프. 실패입니다. 괜히 슬프지기만 했어. 한 번 더 울어주라, 시원하게. 야, 우리도 저렇게 울어. 주헌이 넌 진짜 몇 분 만에 나온 거야? 주헌이 또 지금 작품을 하고 있잖아요. 난 작품 생활이야. 여기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. 어제 형 죽였는데. 그래, 형. 우리 강토. 잘 생겼네. 너무 어려운 것 같다. 경기.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막 대사를 하다보면 감정이 몰입된다면서요? 그렇죠. 눈물, 그거 진짜 눈대요. 꽂히는 대사가 있어요. 저도 누가 옆에서 대사해주면 울하고 같이 막 얘기하네. 신진대사요? 신진대사요? 아 이상하다고 안 하네 아 이상하다고 안 하네 동작? 아 싸네 비만 안 오면 어 근데 바닷바람은 세다 바람 너무 많이 부는다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여기 정제해서 뭐 아니 여기서 못 이기면 이게 비가 와도 없을 치니까 아 공룡 옆이라 무서운데 와 밤을 더하던데 밤에 올라가요 근데 지붕이 있잖아요 아우 이 바람이 여기 어우 통피 통부 잘된다 통피 감독님 여기가 마지막입니까? 또 있습니까? 이거 더 안 좋은게 있어요? 뭔가요 여기는 요즘 뭐예요 감독님 쿵쿵따 게임 아시죠? 쿵쿵따 하시는데 2분 안에 3바퀴로 1번 2번 3번 몇 분이요? 2번 3번 2번 2번씩 되나요?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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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 유명하신 분 이름 되고요 네 오케이 3바퀴면 돈이 된다고? 3바퀴면 돈이 된다고? 자 귀여운 버전으로 가죠 네 꿈속 꿍꿍 꿈속 꿍꿍 난쟁이! 쿵쿵따! 이장림 임창정! 쿵쿵 따! 임창정! 콩콩닥 청발산! 콩콩닥 탄올림! 콩콩닥 임창... 총! 긍정 Enlightened 이때는 왜 이렇게 해? 공꽁다 천지! 올해봐 맞게이기 길어 뒤 흉차 뒤 길글래미 알찬소 소장님 인창용 용가리 공통장 용가리 공통장 미수본 공통장 본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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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드기